전주 mbc 여성시대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너는요. 핵인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요즘에 인싸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핵인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는 인문학 사사건건. 핵인싸. 교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진영 씨가 네임이 해주셨거든요. 그랬던가요. 네.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볼게요. 오늘의 핵인싸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제 사실 여성시대 처음 시간이라서 어떤 시의성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시대 애청자들이 인문학이 뭘까 이런 고민을 조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라는 단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늬? 네.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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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룩덜룩한 무늬? 뭐 이런 무늬? 네. 그렇죠. 뭐 쉽게 설명하면 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지금 체크무늬 코트를 입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무늬죠.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인문학 하면 우리가 문사철로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만 알아듣는데 사실은 많은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문학하는 사람 아까 우리 혜정 누나께서 했듯이. 좋다 누나. 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늘 보고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브레이트 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학은 시를 읽는 건 인문학이란 하늘 보고 헛소리하는 거야. 시 구절이에요. 네. 네.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철학적인 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늬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영 씨나 혜정 누나 다 다르잖아요. 생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들조차 서로 닮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란 더 쉽게 설명하면 정답이 없는 정답이죠. 야. 요즘 인문학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았다. 인문학이 뭐야? 그러면 정답이 없는 정답이야. 하늘에 대고 하는 헛소리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정답 하니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답이 없는 정답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만의 무늬를 갖는다는 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자들은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버릇이 있다라는 건 무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버릇 없다는 것이 나쁜 이야기만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버릇 없다라는 거 수매를 점토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빗눈거리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이게 기원전 1700년 전에 한 얘기죠. 요즘 애들은? 네. 그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이집트 벽화에도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인문학적이야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은 절대 어른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무늬를 가지고 있죠. 좀 덜 길들여진.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아이와 같아지려고 어른들이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인문학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김정배 교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버릇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버릇 없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인문학자들은 사실은 그런 삶을 꿈꿔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버릇 없다고 하니까 예의가 없다고는 다르죠. 그렇죠. 버르장머리 이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의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집단의식 그리고 어떤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놓은 틀, 고정관념 이런 거에 자기를 귀속시키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각자의 무늬를 지니는 가장 인문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어렵죠. 어렵네요. 아니, 얼핏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곰곰이 곱씹다 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우리 외에 쌀이든 밥 같은 것도 꼭꼭 씹다 보면 이렇게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뭔가가 느껴지는 그 맛이 좋은데요. 생소하긴 한데. 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 거의 닮아가요.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사고 방식도 닮아가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닮기 싫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네 글자로 기성세대라고. 두 글자로 하면? 아니, 아는데. 그거 방송용이에요? 그거 말해도 되나? 뭔지 알 것 같은데. 꼰대라고 하죠. 그래요. 또 제구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꾸 비슷해져 가지만 인문학을 익힘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벌시 없는 어려지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막상 어른 되면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젊은이들의 생각도 궁금해하고 따라가려고 패션도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모만 닮아간다고 인문학적인 건 아니고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고 의심하는 거. 그런 건 다 인문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결국 의심하려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조금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거.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앞으로 저희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고 버릇 없는 사람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앞으로 저희 뭐 이렇게 일요일 방송 때는 인사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버릇 없는 김정빈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서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버릇 없어졌어.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부쩍 버릇이 없어졌어. 엘리씨 벽에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적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버릇 없이 살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핵인싸 듣고 왔고요. 두 번째 핵인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제 두 번째 핵인싸는 이 핵인싸 코너에 맞게 좀 시의성이 있는 사건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도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확진자가 거의 1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획. 획. 획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획을 이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동선.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뉴스를 우리 정진영 아나운서도 진영 씨도 이렇게 뉴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듣다 보면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이렇게 몇 분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카톡, 뉴스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동선 파악 아니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보면 아 이 획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라는 걸 떠올리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영화 치화선에 보면 이 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 획이 만 획이요. 만 획이 일 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어렵죠. 노자에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일 획이라는 것은 한 번 붓을 딱 대서 화선지에 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끝인데 그 안에 만 획이, 만 번의 획이 선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 획 속에 한 번에 그어진 되게 미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사태의 동선으로 보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어떤 내가 지점에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독일의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철학자 칸트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칸트는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30km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있었겠지만 항상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삶으로 산책을 다녔어요.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 칸트의 산책 정신 30km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고장에서만 그리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안 하려고 해주는 배려의 마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획 그리고 동선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점 하나의 터치 한 번에 그 많은 의미를 녹여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세상... 놀랍네요. 세상 버릇없네요. 진짜. 유행어되실 거. 여성시대 유행어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잘 배워가지고 정말 엄청 쓰겠는데요. 버릇없는 시대. 이런 거. 버릇없는 여성시대. 좋네요. 그런데 사실 이 획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네요. 사실 저한테는. 네. 그렇죠.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그래서 쉬운 말로는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선. 그래서 모든 선들은 사실은 점들의 집합이다. 획의 집합이다라는 수학자의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선, 획을 다 이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동선을 3일 동안, 4일 동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좋은 의미로 더 만났으면 좋겠지만 자기만의 획, 동선. 동선이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배를 탄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획, 동선을 서로에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해적 씨 오늘 이 문의와 획, 획 듣고 오셨는데 평소에 입문하기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책으로 읽기에는 어떤 책을 보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진짜 한 줄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 시간이었네요. 아니, 교수님. 인문학적인 소양. 왜 물어봐 놓고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적 씨처럼 이렇게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인문학적인 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책은 다 인문학적인 책이에요. 다 인간의 어떤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가장 인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책이 정답을 주는 책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좀 반성과 성찰을 준다면 최고의 인문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팩트를 좀 정리해놓는. 그러니까 역사,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떤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그런 류의 책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어떤 깨우침을 주고 생각을 한 번 하게 해주고 이런 류의 책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 봤어요. 뭐요? 김정비 교수님 책. 그렇습니까? 딱이에요. 그래요? 진영 씨가 되게 예전부터 그런 프로에 또 진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의 책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다산 선생님이 쓰는 식의 글쓰기 그리고 하나는 연암 선생님이 쓰는 글쓰기. 무슨 차이에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이렇게 에디톨로지라고 해서 재배열하고 결합해서 지식을 창출하는 방식이고요. 연암 선생님은 자기의 감정을 지어내듯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의 다 장담전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맞는 책이 가장 좋죠. 지금 그러면 김정배 교수님은 연암파세요? 네. 저는 다산파들에게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산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산 선생님은 책 쓰기는 좋아요. 500권을 넘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연암 선생님은 딸랑 한 권 여러 일기 남기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에너지의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핵인싸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단어들을 또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참 새삼 새롭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핵인싸 키워드는 문의와 핵이었습니다. 핵.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